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나도 이제 나의 모발 모발 칼모발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내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건 보사하고 검색창 위에 모발 영양제만 치면 관련 상품 페이지만 수십 개인데 얼마나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런 고민이셨다면 간편하게 하루 하나로 시작하세요 세 가지 고함량 비타민 B군인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1인 티아민을 포함해 11가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오리지널 트리플 에너지 포뮬러예요 여기서 비오틴은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내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며 판토텐산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또 마지막 비타민 B1인 티아민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 외 엄선한 부원료로 고함량의 맥주 효소와 아누카 사과를 함유하고 있어 모발과 두피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올인원으로 함유하고 있죠 먹기 편해야 꾸준히 먹게 되는 거 아시죠? 기존 제품들의 하루 두 네 알씩 많이 섭취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하루 한 알로 해결해 필요한 성분들을 간편한데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특히 뉴트리데이즈 판토피나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려요 높은 함량의 비오틴 섭취가 필요하신 분 활발한 에너지 대사를 원하시는 분 지친 일상의 활력이 필요하신 분 불규칙한 식생활로 단백질 대사가 불균형하신 분 이젠 간편하게 1일 1회 일정씩 뉴트리데이즈 판토피나와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